24만 6천 7백씩.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NR 바이오팹입니다. TNR 바이오팹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3D 바이오프린팅, 세포 프린팅 포함, 시스템과 세포 프린팅의 필수 재료라 할 수 있는 바이오잉크의 상용화를 완료하였음 동사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체외 실험용 3D 오가노이드, 장기 유사체 및 3D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임 생분해성 인공지지체는 조직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조직의 형성 및 재건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며 두 개 아간면 재건과 교정 및 성형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됨. 기업개요-2013년 의공학기기 제조, 판매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4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인 대시 바이오잉크를 활용한 세차원 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생분해성 의료기기, 체외 시험을 위한 장기 유사체, 바이오 3D 프린트 시스템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대시 독자적 핵심 기술 확보로 다국적 화장품 및 제약, 의료기기 업체와의 협력 연구 계약 체결과 유통 계약 체결을 맺은 바 있으면 넓은 제품 포트폴리오 및 네트워크 보유 재무 대시 생분해성 인공지지체와 비접촉체 온계의 매출 확대, 반제품 부문 호조와 PCL 상품 매출 증가 등 전 부문의 고른 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유연가 유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폭은 전년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나 대규모 유형 자산 처분 손실 발생으로 순손실 확대 대시 돼지 혈관을 이용한 창상피복제와 무세포동종진피 출시에 따른 신제품 매출 반영, 기존 제품의 고른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 확보할 듯.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TNR 바이오펩의 시가 총액은 2,95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TNR 바이오펩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39위입니다. TNR 바이오펩의 상장 주식 수는 2,119만 4,408주입니다. TNR 바이오펩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TNR 바이오펩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7.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7.4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2.7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5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9.02배, 1,5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9억원, 마이너스 55억원, 마이너스 10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3억원, 마이너스 56억원, 마이너스 111억원입니다. TNR 바이오펩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7번지 23%이고 유보율은 671.1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3.47-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56이며 전일 대비해서 4.66-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NR 바이오펩의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9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500원보다 5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2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TNR 바이오펩의 종가는 13,950원이며 주가가 TNR 바이오펩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NR 바이오펩의 종가는 13,950원이며 주가가 TNR 바이오펩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TNR 바이오펩은 거래량 4만 1,83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9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흥국증권에서 7,600세주, JP모간에서 6,240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990주, NH투자증권에서 5,101흔세주, 한국증권에서 4,23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예세증권에서 1만 2,998주, 삼성에서 6,645주, 키움증권에서 5,700일흔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318주, NH투자증권에서 3,400일흔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만 3,72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78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TNR 바이오펩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